안녕하세요 엠파조입니다. 최근 UAM 개발사들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티컬이 제일 먼저 주식 병합을 하더니 릴리움은 자금 부족으로 파산을 신청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갔고 조비도 도요타에서 투자 지원을 받았음에도 유상증자로 자금을 더 조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처는 아직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이번 영상은 아처의 10월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17일 기사는 3분기 실적 보고서에 관한 언급으로 11월 7일 장 마감 후 재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컨퍼런스 콜과 웹캐스트 라이브 개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0월 23일 기사는 아처가 FAA의 이브톨 항공기 운항에 대한 최종 규칙에 박수를 보낸다는 제목으로 아처와 나머지 업계가 미국에서 안전하게 이브톨 상용화를 위한 계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제 퍼즐의 핵심 운영 부분인 마지막 동력 리프트 특별 연방항공 규제의 FAA 발표에 대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논평을 발표했고 SFAR은 예정보다 앞당겨졌고 업계 전반의 주요 피드백을 통합했으며 미국이 이브톨 항공기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합니다. 포괄적인 최종 판결에 대한 초기 검토 후에 상업 운영과 조종사 훈련, 미드나이트의 상업화에 더 확실한 경로와 함께 회사에 제공하는 운영 능력에 아처의 계획된 접근 방식의 규정이 FAA의 SFAR에 있다고 합니다. 아처의 CEO는 FAA가 예정보다 일찍 SFAR을 배포한 것은 미국과 이브톨 업계의 엄청난 이정표가 될 것이고 아처는 미국에서 이브톨을 개척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빠른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FAA와의 지속적 파트너십과 함께 풀스피드로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처의 규제 책임자는 FAA는 피드백을 적용하고 국가연공에서 이브톨 항공기의 안전한 취향을 보장하는 명확한 시장 진입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 중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아처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 UAM에 대한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배터리 문제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세계적으로 FAA와 손잡고 사기극을 벌이는 건 아닐 테고 자신들이 주장하고 말한대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애플의 스마트폰, 테슬라의 전기차, AI의 개발과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다시 발사대로 돌아오는 시대인데 에어택시도 연구 자금과 시간이 문제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